허경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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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요. 허경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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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라가 나오죠? 내 이름 부를 때 나오지? 허경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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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욱신 허경영! 천신 허경영! 영적으로 오신 허경용 인간세계에서 어울러서 태어나신 허경용 에너지가 보이지? 에너지가 내 이름 부르때마다 나오지? 내가 열 번을 영어보 부르면 백무백무 레벨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백무가 되는거에요 저 자 부르니까 나오지? 구주복대 허경용 전 세별을 구원하러 오신 허경용 오빠 살펴주옵소서 어 그래 핸드폰을 전해주면 되지 어 전해 핸드폰 빨리 방금 그 저 사람이 헐리우드 그 샌프란시트 그 LA 헐리우드 그 글자 보이지 할리우드 거기에 산이야 저게 거기에서 미국에서 백천 선생이 내 에너지를 보여주는거야 허경용을 부르면 파동이 생기죠? 허경용 할 때 우레같은 소리 나는거 들었죠? 그 핸드폰 그 허경용을 부를 때 소리 들리는거 봤죠? 다시 해봐 허경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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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국신 허경용 천신 허경용 영격으로 오신 허경용 인간세계에서 어우러서 태어나신 허경용 저 펩찬 선생이 LA에서 우리 봤죠? 저분이 산에 가서 내 기도를 많이 한대 저렇게 부르면 백일 기도를 계속 한대 산에 가서 저리 부르면 오로라가 막 나온대 그래 막 저렇게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거야 우리한테 보이죠? 내 이름을 부를 때 파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없어 근데 핸드폰에는 내 에너지도 찍히죠? 내 손도 찍히지? 저런 빛이 나오지? 그런데 실제 봐서는 잘 몰라 다 사진을 왜 지우는? 털어봐 방금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할 때 나오는 저 빛이야 또 봐 저 사람 저 사람 집이 저기 저 사람 집에 구름처럼 위로 보이죠? 오른쪽에 음력 올릴 산 기도하고 내려와서 산을 보며 허경용 부려며 했더니 나오죠? 아까 그거 음력 올릴 산 기도하고 좀 올려봐 위로 올려야지 내려와서 산을 보며 허경용 부르면 했더니 백전 선생님 머리에 후광과 에너지가 우주에 퍼져서 하늘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렇죠? 총장님께 전화드리라 해서 보내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신답니다 올려봐 좀 글자 올려봐라고 참고로 매일매일 세계동이 이루시라고 삼기도 하신답니다 그렇게 나와있지? 저 마른 하늘이죠? 저 구름이죠? 그 구름 위에 뭐가 있죠? 내가 거기 있는 거야? 잘 봐요 저 어디로 갔노? 가만히 저 위에 뭐가 있죠? 저 보이죠? 저게 마른 하늘이야 저거 올려봐 올려봐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글자 읽어보게 그때 2019년 4월 2절 기초기를 지내 허경용 형제님 기도 중에 머릿속에서 허경용 윙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집 앞에 구름 세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허경용 무걱신 허경용 천신 허경용 하강하심 허경용 대통까지 영통까지 저거 나오죠? 저 사람이 미국에서 그 그런 쪽에 밝은 사람이야 근데 내 기도를 맨날 한대 그냥 내 이름을 불러야 조금 전에 그 오로나빠 이 사람이야 백천 저분이야 저분이 하시는 미국에서 운명 감정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뉴욕에서 예언가로서 유명하신 분이야 저분이 내 강의를 듣고 맨날 산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허경용 불러내고 있잖아요 그걸 자 아까 파동 봤죠 저게 어디까지 갑니까 백군까지 다 연결돼 있어 자 허경용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공자 맹자 알라 할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 맞습니까 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